8시 오키 1, 2, 3, 4, 5, 5, 5, 6, 6, 6, 7, 7, 8, 8, 9, 9, 10. 없지 말고 면을 보여줬지? 이렇게 보여준다고 부를래?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빼서 지나 이렇게 지나 어차피 쇼트는 안전하게 밀어준 연결이에요 저희가 푸쉬할 게 아니니까 여기서 하고 뺐다가 쳐 여기서 하고 뺐다가 쳐 여기서 하고 뺐다가 쳐 됐어? 그러니까 푸쉬랑 공을 강하게 친 때는 빼야 돼 지금처럼 내가 구멍을 때 뺐다가 이렇게 얘기하나요? 그러면은 팝트하고 뺐다가 빼주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더 빼주세요 그렇지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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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트라이블를 면수만 더 세우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? 아 면수리 두 면수리 네 면수리 제가 항상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? 팩트라이블를 확실하게 팩트라이블를 빼면서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쇼트하고 팩트라이블랑 그렇죠? 내가 뭘 하는지 헷갈려 하면 안 돼요? 하나 둘 하나 둘 그냥 더 세우고 그냥 더 세우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벨를 좀 더 빼야 되겠다 더 빼라고? 네 좀 더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 뺐는데 조금 더 빠지는 거 괜찮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어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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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그리고 박자는 몸을 잡는다고 너무 늦추면 안 돼요. 수고는데 몸이 안 돼서 원래 박자보다는 손을 박자보다는 좀 더 빠르게. 하나! 둘! 근데 손을 빼는 게 아니라 딱 다 멈춰줘야 돼. 다 멈춰줬다. 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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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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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 할 때 어쨌든 두 점이나 흔들리는 게 많이 비웠어요. 그래서 석션이 섹스로 해서 이제 스펙이 흔들림이 없네요. 좋아요. 셋 part 셋! 퇴초를 hamdarvić hissean науч Linungu 의석선을 장앤되는 얘기가 simplement 이것은 IR 한 손길이 안 돼 commenJo sed 셋 셋 셋 셋 셋 뭐지 둘 둘 둘 둘 셋 반대시가 좀 더 어려워 실시간 맞춰서 잡아주는 게 있는 거예요 끝!